10월 23일 구청 강당에서 이원복 교수의 동대문구 명사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명사특강에는 만화 원나라 이웃나라의 저자로 잘 알려진 덕성여자대학교 이원복 교수를 조청해 동방정교와 이슬람 문명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원복 교수는 북유럽의 역사와 종교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설립부터 발전 과정의 내용을 흥미롭게 진행해 이날 강의에 참석한 국민들에게는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동대문구 명사특강은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매달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